안녕하세요. 오늘은 HUSK 6급 독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1파트 많은 친구들은 1부분이 너무 어렵다. 포기할래요. 다 C 찍을래요. 다 B 찍을래요. 여러분 정말 재수 없을 때는 한 개도 안 맞아요. 우리 듣기 2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부분에서 다 이렇게 버립니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저희 1부분도 할만합니다. 어떻게 푸냐면 우리 6급에서부터 다시 HUSK 1급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일 기본의 문장 구조는 뭐죠? 주술 목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술 목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해요. 워 니 치饭 맞아요? 틀리죠? 왜요? 주어가 두 개 있으니까. 주어가 중복됐습니다. 그러면 주어 없을 수도 있어요. 워 빼고 치饭 맞아요? 갑자기 치饭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안 됩니다. 왜요? 주어가 없습니까. 수로도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워 치허饭 맞아요? 틀립니다. 두 개 있으니까. 수로 없을 수도 있어요. 워饭 맞아요? 틀리죠? 수로가 없다. 오케이. 워 허饭 맞아요? 나는 밥을 마신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이 수로가 틀렸으니까. 워 치饭커러 왜 틀려요? 목소가 두 개 있으니까. 워 치饭好吃 맞아요? 틀렸습니다. 목소 뒤에 잉여됐으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간단한 단어로 바꾸면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6급 단어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지 뭐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술 목 이런 문제를 잘 확인하면 5개 이상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 이 수로 앞에 뭐지 들어갈 수 있냐면 개사구라는 것을 들어갈 수 있어요. 개사는 또 전치사라고 합니다. 에서 으로부터 대서 관해서 위해서 이런 거. 오케이. 예를 들어 나는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워 자이자 치饭 맞죠? 나는 워 치饭 자이자 맞아요? 아니면 워 치 자이자饭 맞나요? 안됩니다. 그래서 개사구는 수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개사구의 자리도 이렇게 틀려가지고 많이 출제를 합니다. 이건 제일 기본 구조이자 제일 많이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되게 어려운 문제 있어요. 중국인들도 보고 뭐지 맞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다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 나는 고속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맞으면 제일 좋겠죠?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런 문제만 우리 잘 찾아 봅시다. 실전을 해볼게요. 이거는 아주 긴 문장인데 제가 조금 더 짧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좀 틀린 부분만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그럼 봅시다. 동사를 먼저 찾아봅시다. 이 수를 잘 볼게요. 호이후 동사예요. 호이후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하다. 나는 회복했다. 대박.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케이. 그래서 호이후. 그럼 뒤에 이건 뭐죠? 총 비주행 중 피곤에서 에서 으로부터 대서 관해서 어? 계사고네요. 계사고는 왜 동사 뒤에 있나요? 이게 무슨 문제? 순서가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총 비주행 중 호이후고래 계사고는 동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동사 먼저 찾아봅시다. 파신. 발견했대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뒤에도 봅시다. 다 올라. 도착했대요. 메이다이 치엔. 돈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 동사 이렇게 많네요. 그러면 동사 이렇게 많으면 그의 목적을 각각 찾는 것입니다. 메이다이. 무엇을 가지 못했어요? 돈을 가지 못했다. 어디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어요? 목적지를 발견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연동문이 나왔을 때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봅니다. 워 취 도수관 칸 수. 그렇죠. 취 도수관 칸 수. 워 칸 수 취 도수관 아닙니다. 그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나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어요? 돈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 52번도 어때요? 순서가 틀렸네요. 그렇죠. 거기 3번. 동사는 치지 자극주다. 무엇을 자극주실까요? 영감. 이 사건. 그럼 이건 무슨 문제죠? 나는 밥을 맛있다의 문제입니다. 동사가 틀렸습니다. 영감을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다. 라고 하고 자극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파린간이자 치지린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사가 틀렸구나. 거기 3번. 동사.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오 효과를 받았습니다. 이 약이. 소술목 다 끝났는데 뒤에. 헌신주 뚜렷하다. 이거는 목적지 뒤에. 잉려가 됐네요. 오케이. 그러면 아주 뚜렷한 효과를 얻었다. 뚜렷한 효과를. 그래서 헌신주는 어디에 와야 돼요? 랏샤 앞에 와야 되겠죠. 아니면 이 문제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목적어 잉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십여분 동사 사보면은 어? 더 다오. 무엇을 얻었을까요? 2개월 무료 서비스를 얻었죠.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또 제공하다. 이거 뭐죠? 워치반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 잉려 문제입니다. 라이그를 봅시다. 오십여분. 칸다. 무엇을 봤어요? 그의 뼈피는 아주 장난스럽다. 장난기가 있다. 뜻이에요. 그의 장난스러운 것을 봤습니다. 누가? 고양이의 모양이? 고양이의 모양이? 그의 장난스러운 것을 보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주어가 틀렸죠. 누가 봤어요? 고양이의 모양이 봤나요? 아니죠. 내가 봤겠죠? 그래서 워어 칸다울러 샤모오더 뼈피 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틀렸습니다. 오케이. 오십칠 분, 오십팔번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오케이. 그러면 오십칠 분 먼저 봅시다. 뼈지는 동사네요. 무엇을 알다? 그의 문화를 알아요. 그러면 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뒤에 그 나라의 언어를 어?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네요. 여기서 동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그 나라의 언어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하다. 그러면 오십팔번 뭐가 틀려요? 쑤이란 땡땡땡 자이능 홍하나요? 아니죠. 쑤이란 땡땡땡 단시 이거는 접속사가 드리는 것입니다. 홍하는 것이 앞뒤 홍하는 것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기출문제예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 술, 먹자 확인하고 수를 찾고 목적을 찾고 주어 찾고 순서가 틀렸는지 아니면 동사 맞는지 목적이 인여야 되는지 주어가 맞는지 이런 구조에서 잘 확인하면 우리 적어도 5개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5개 이상을 맞으면 우리 10점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 시작부터 10점을 얻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5분이라도 5분만 남았으면 이 5분동안 빨리 주, 술, 먹을 찾으면 정말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보고 이번 시험에도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달에 HSK 시험 보실 예정이시면요. 스파르다 강의 거개강입니다. 그들 함께 줌에서 HSK를 최고 효율로 공부하고 더 좋은 성적을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상세한 내용은 더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신콜라 바이바이 5분만 남았을